Good quality food here, fresh ingredients, and good price. Let's do it around. Better McDonald's, better than Burger King. 우리 집의 손님들은 지나가는 손님 별로 없어요. 다 옛날부터 3대, 4대가 와요. 저는 그 집의 4대를 알고 손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아이고, 너가 이제 나랑 같이 늙는구나, 내가. 손님들이 식구 같아요. 언젠가 내가 한번 후원을 해야지 하면서도 시간도 없고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아빠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 어딘가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때 마침 공개 헌금 중계방송을 내가 들으면서 그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되고 힘이 돼요. 그래서 참 좋아하고 있어요. 내가 작게 하는 그 헌금이 모두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동참해서 함께 은혜받읍시다. 강연나 집사님, 미주보금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후원에 힘입어 복음을 전해오고 있는 미주보금 방송이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10월 7일 금요일 2022 공개 헌금의 날 특별 생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기는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보금 방송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보금 방송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보금 방송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보금 방송입니다. 8월 9일 비주 33 ok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